MC몽 씨는 예전에 사귀던 분하고 좀 틀리죠? 아니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미영에서 공부했다는 그렇죠 작년에 출연했을 때 미영이 나한테 안 나올 줄 알았어 얘기가?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굳이 또 공개를 제가 뭐 수백 명 만나는 거 아니고 수십 명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인연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확히 한 9개월 있다가 그 친구를 알게 됐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를 또 사귀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얘기하다가 그날 제가 주량이 맥주 한 병인데 그때 두 병을 마셨어요 아미 씨 만났을 때? 네 그리고 미영이 그때 글 쓰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? 일어나 보니까 하여튼 검색어에 엄청 올라있더라고요 몽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다음 출연 때 또 기대해도 됩니까? 그러니까 밖으로 걸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손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지 뭐 몽 씨 측근의 지금 제보인데 네 주한민 씨랑 사귄다는 건 알아도 어떻게 사귀게 된 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 정말? 클럽에서 사귀었다는 그 친구는 클럽을 안 가요 3년에 한 번 갈등할 때 스터디클럽 그게 아니라 스터디클럽 네 맞아요 클럽은 지금 어디서 만난 거야? 처음 만난 건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깎았고 활짝 이 미소를 머금고 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힘치돼서 이 두 눈가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렇죠 아미 씨가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교회 좋아 네 제가 원래 이제 딱 한 시간만 하고 집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끝나고 뒤에 무슨 스터디 시간이 있었어요 송연봉 부시간에 왜요? 뒤풀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? 뒤풀이 교회에서 뒤풀인데 왜요? 예배 뒤풀이 뒤풀이 그 친구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모임이 있는 거야 늘 봉사도 새벽 기도를 한 5년 동안 다니고 있는 친구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죠 한 달에 따라갔어요 야 그걸 또 가가지고 자 이제 교회 얘기 가면 합시다 얼마 전에 화가 난 여자친구 달래기 위해서 마네키에다가 옷을 입혀서 선물을 했다면서요? 아니 뭐 그것만 했으니까 별 짓 다 했으니까 2번 여자친구 그죠? 그렇겠죠 아닌가요? 아 옛날? 전? 그렇죠 말 안 해야지 두 번 다 했어요? 아니면 그냥 한 번 아니 그러면 이 여자친구를 달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했어요? 정색 안 하세요 아니 근데 보면은 주아민 얘기만 해 네 아 우리가 아냐고 주아민이지 아 우리가 아냐는 말이야 아 여기다 주아민이랑 손을 닫는 게 아니지 아 재작년에 나오셨어요 미용실 얘기 한 봐 미용실 얘기 아니 재작년에 오셨을 때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어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여자친구분인가봐요 우리들 이따가 이랬더니 여자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근데 정환이 형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보고 숨 뜨더라고요 따라와서 숨 다녀 여자친구 머리부터 어떤 패션의 모든 것을 다 맞춰준 거예요 아 제가 요즘에 미용실에 금방거든요 그리고 중국집에 야! 뭔 소리예요 우리 몽씨 잘 좀 다 잘라버리네 이야 이게 또 나 이 기사 나왔을 때 나 진짜 불화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AV계의 송혜규라고 부르는 그 아오이소라인가요 한국의 연예인 중에서 MC몽을 제일 좋아한다 MC몽에게 푹 빠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오이소라가 우리 몽씨는 아오이소라 좋아해요? 아오이소라가 좋아해 참소라 아오이소라? 이게 기사가 아오이소라가 좋아해 참소라가 좋아해 고동소라가 좋아해 맛소라는 왜 빼?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나 우리 개입 안하잖아 소라 소라 아니 그건 됐고 저기 소라를 어떻게 만난 적이 있어요? 이렇게 된 거예요 아오이소라? 야동은 안 보는데 소라 아오이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야동을 안 봐요 근데 소라 아오이를 어떻게 알어? 왜 그런 거 지식 정보를 하잖아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누가 유명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그리고 티셔츠를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셔츠의 주인공이 소라 아오이였어요 그 셔츠의 주인공이 아오이소라인지 어떻게 알어? 아오이소라라고 그러니깐 AV 스타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DVD 사면 주는 티셔츠 아니에요 어 나는 처음에 아니에요 그게 브랜드가 있어요 이름이 왜 아오이소라인지 알아요? 아오이소라 아니에요 아 오이 아오이소라 마하 저희 기도 얘기하다가 A군이 넘어가나 아오아